일빵빵 여행영어 특강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화로 호텔 예약하는 것까지 공부를 했죠 오늘 호텔 직접 가서 체크인하는 그 상황에 쓰이는 그 표현들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텔에 도착을 했어요 이렇게 데스크까지 가겠죠 데스크 가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체크인 하려고요 그렇죠? 체크인 하려고요 그렇죠? 이럴 때 무슨 표현을 씁니까? 우린 항상 새로운 표현 안 하죠 그렇죠? 배운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I would like to 배웠죠 뭐 뭐 할 거예요 뭐 뭐 하려고요 I would like to 체크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문장이요 I would like to 이걸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 would like to check in I would like to check in 자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I would like to가 많이 쓰는 건 알겠는데 왠지 입에 좀 안 있고 좀 낯설어요 왜 그래요? 그렇죠? 우리 한국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드라든지 쿠드 이런 단어가 뭔가 들어가면 굉장히 낯설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드 그러면 우리가 윌의 과거형 이렇게만 배웠죠 한국에서 이렇게만 배우고 그 우드의 뜻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문장에 우드가 들어가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몰라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I would like to 그게 입에 안 익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왜 우드를 써야 되는지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드는요 윌의 과거형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의 의미는 뭐냐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약간 미래에 대한 가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뭐뭐 할 거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보세요 I like 예를 들어서 I would like to 그러면 선생님 I like to는 안 돼요? 이러신 분들 계세요 자 그럼 I like는 뭐냐면요 I like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현재 좋아하고 늘 좋아하는 거야 지난 시간 우리가 싱글룸 배웠죠 예를 들어서 I like a 싱글룸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뭐냐면 그냥 싱글룸이 좋은 거야 늘 늘 그냥 좋은 거야 밥을 먹건 잠을 자건 난 싱글룸이 좋아 이런 의미예요 늘 좋아한다라는 의미고 I would like를 쓰면 뭐가 되냐 하면요 I would like 이걸 표현하게 되면 좋아할 거야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I would like a 싱글룸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른 것들 중에서 난 싱글룸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I would like 우드를 굉장히 많이 쓰는 겁니다 무슨 표현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I would like 합니다 우드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물론 우리가 기초 영어 일방방 기초 영어에서는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처음 방송 들으신 분들 입에 안 읽다 안 읽는다 왜 I like 그러지 왜 I would like라고 그러냐 그러신 분들 분명히 계신데 이 차이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드 자체가 어떤 가정의 의미예요 그래서 나 좋아할 것 같아요 이런 의미입니다 I would like 뭐 이 중에서 그래서 I would like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I would like to check in 그러면 저 체크인 좋아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여요 저 체크인 할 거예요 체크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뉘앙스예요 그 의미를 좀 알아주세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뭐 사실 뭐 현장에서 I would like to 잘 안 나오죠 그럴 때는 그냥 그렇죠 간단하게 뭘 하면 돼요 잘 모를 때는 그렇죠 앞에 명사 please 써주면 된다 그랬죠 그냥 check in please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사실 check in please 체크인 하려고요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렇게 좀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체크인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요구사항이 있죠 어떤 식으로 뭘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방을 배정할 때 궁금한 게 몇 개가 있어요 그거를 질문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방에 와이파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중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신들은 방에 와이파이가 있나요? 이걸 한번 물어봅시다 방에 와이파이가 있나요? 프리 와이파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무료 와이파이 자 그러면 방에 와이파이 있나요? 어떻게 하면 돼요? 배웠죠 배웠죠 그렇죠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있나요? 그러면 눈치챘죠 그렇죠 뭐 is there도 좋지만 되도록이면 이 표현을 좀 더 익숙해 놓으세요 do you have do you have free 와이파이 in the room? 됐죠 문장 어렵지 않죠 한 번 더 do you have free 와이파이 in the room? 제가 문장 유형으로 자꾸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문장 유형을 딱 한번 해놓으면 문장 유형 딱 던져놓고 그 다음에 문장이 자연스럽게 돼요 근데 문장 유형도 그냥 모른 상태에서 방에 와이파이 있나요?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와이파이 방 안에 이렇게 되면 문장 회화가 완전히 깨져요 회화 문장이 완전히 깨져요 그래서 문장 유형부터 빡 빡 빡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do you have do you have do you have free 와이파이 in the room? 아시겠죠? 그러면 문장이 되는 거예요 어렵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려운 영작 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 체육관 있나요? 운동실 있나요? 그렇죠 do you have a gym? do you have a gym?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문장 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장 유형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지 괜히 산으로 안 갑니다 문장이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굉장히 많겠죠 많은데 일단 그 정도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사항이나 요구사항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하나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것도 많이 쓰는 거니까 그런 경우 있죠 내가 예를 들어서 12시에 왔어요 3시에 체크인이야 근데 일찍 early 체크인이 안 된대 그러면 3시간 동안 놀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거기서 그냥 로비에서 이렇게 시간 보낼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 제가 밖에 나가야 되는데 그럼 내 짐은 어떻게? 짐 좀 맡겨주세요 이거 있죠? 이거 많이 쓰시죠? 짐 좀 맡겨주세요 이 표현을 좀 해볼게요 짐을 맡기다라는 뜻이니까 맡기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죠 단어 하나 외워두시죠 leave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짐 좀 맡길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뭐 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는 그냥 can I 이걸 사용하시면 되겠죠 can I leave my baggage? can I leave my baggage? can I leave my baggage? 체크인까지 제가 짐 좀 맡길 수 있을까요? can I leave my baggage until check-in? 됐나요? 다시 한 번 can I leave my baggage until check-in? 한 번 더요 can I leave my baggage until check-in? 좋습니다 그 이외에 물론 엄청 표현들 많고 문장들이 많은데요 질문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표현들 더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지금 현재 일빵빵 가장 많이 쓰는 여행 영어 렛츠 일빵빵이라는 어플에서 그 표현들을 더 디테일한 디테일한 표현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어플에서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더 풍부한 표현을 공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이 정도로만 저희는 일단은 할게요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